여러분들의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진엔텍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위치인데 지금 여러분들 반드시 꼭 붙잡고 계셔야 된다.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왜 여러분들이 우진엔텍으로 큰 수익을 버실 수가 있는지 지금 왜 세력들이 주가를 결국에는 올릴 수밖에 없는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꼭 다 보셔야 여러분들이 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우진엔텍은 지금 현재 조금 더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윗꼬리 윗꼬리 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다이렉트로 무상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제법 빠른 속도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거기다 거래대금 역시 상당히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1800억 하루에 1800억 거래대금이면 여러분들 중소형 주중에서는 이제 제법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을 한 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 과정인데 이 거래대금이 발생한 게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특별한 큰 뉴스를 동반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구간은 세력들이, 세력들이 어떻게 했다? 진입을 했다. 세력들이 이제 돈을 넣었다.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이 돈을 넣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물량을 또 개인들에게 넘겨야 되겠죠. 개인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 주가는 그야말로 폭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진엔텍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환경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전 관련주인데 지금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자, 벌써 이제 점점 스멀스멀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차기 테마로 떠오른 원전주 연말을 달굴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연말에 슬슬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원전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주인 이 두산 애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가 사실 최근에 두산 밥켓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합병 관련 이슈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병 관련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원전 관련주가 크게 폭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부 경영진들이 두산 밥켓을 떼 내려고 한 거겠죠. 왜냐하면 두산 애너빌리티로 또 한 번 폭등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알짜배기는 딴 데로 빼놔도 이렇게 두산 애너빌리티는 크게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협력을 한다. 개발 MOU를 체결을 했다. MOU를 먼저 체결을 하고 점점 얘기를 진행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수주 계약을 따내게 되겠죠. 이렇게 두산 애너빌리티가 수주 계약을 따내고 해외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실제로 발전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진, 엔테카카트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하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고 협력업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크게 또 실적을 쌓아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여러분들 국감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현재 원전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원전 에너지가 여야, 정치권 여야가 서로 많이 대립을 하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관심이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관심사가 그대로 주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주식 중에서 이제 원전 관련 주 중에 정말 유망한 기업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폭등할 수 있는 기업들에 또 추가적인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우진, 엔텍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왜 이런 낮은 가격대에서 돈을 진입을 시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미약한 상승, 상당히 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미약한 상승이 여러분 이제 상승, 대상승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강조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고점은 당연히 또 돌파 가능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우진, 엔텍을 대응을 해야 되냐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연말 내년 초에 우진, 엔텍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가를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자료는 우진, 엔텍의 대응 전략 자료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다 큰 수익을 달성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 대응 상세 내용을 보시면 포인트를 보세요. 1, 2차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매수 가격 밴드, 우리가 매수를 언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 기간과 가격별 자산 비중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주가 대응을 해보시면 결국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우리 주주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리니까요. 저한테 신청 주시면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대응 자료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 개인 번호 010-554-3006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한 통 우진행택의 우진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신청 주신 분들에게 대응 전략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응 전략 자료는 지금 이렇게 작성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빨리 보내주시면, 신청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변동성이 큰 시점입니다. 여기서 누가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냐가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 폭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대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들, 뉴스들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진행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단타 종목들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코콤, 코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17%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서 지금 단타 종목으로 수익 많이 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콤 같은 경우 이렇게 오늘 폭등하는 이렇게 윗꼬리를 그리긴 했지만 폭등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매도 실현하셔서 수익 받아 가셨는데 지금 현재 200분 정도 텔레그램에 참여해 계시면서 다 같이 수익 받아 가시고 계세요. 제가 이제 500분까지만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단타 수익 챙겨가고 싶다, 좀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타로 하실 분들 저한테 문자로 똑같이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관련된 내용들, 단타 내용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들어오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우진앤텍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우진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앤텍이 어떤 기업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원자력미화력발전소 계측 제어설비 정비사업을 완전히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측 제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 안에 시스템, 인프라, 프로그램, 기기 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비 진단, 성능 개선 포함한 종합 정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발전소에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장에도 지금 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노후 원전 같은 경우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 관련해서 매출도 쌓아 올릴 수가 있다. 여러모로 지금 원전 관련주 중에 직접적인 관련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원자력 관련해서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전력 소비량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이 화석 전기, 화석 에너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거니와 비용 문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력 소비량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소비량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개발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유럽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도 역시 2030년까지 3배 증가 전망이다.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원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효율을 생각해서라도 원전으로 넘어가는 만큼 지금 이 원전주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진앤텍이 어떻다? 우진앤텍이 상당히 좋은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지금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자금도 역시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말 필요한 내용들.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느 비중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1차 목표가는 어디로 보고 2차 목표가는 어디로 보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우진앤텍 대응 전략을 통해서 다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시고 직접 이렇게 매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으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잘 대응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한테 대응자료 신청 주시는 방법은 위에 있는 제 폰으로 저한테 문자로 우진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이 내용들 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제 영상의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